오늘은 뱀프를 가는 날입니다 일단은 벤코버로 먼저 갈 거고요 비행기를 타러 지금 현재 시간 아침 새벽 3시 58분이고요 자 일단은 먼저 오버를 타서 공항으로 가볼게요 지금 백팩이 아주 꽉 차있거든요 둘 다 지금 새벽이라서 차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속도는 한 15분 각 너무 배고파서 소화상하고 초콜릿 좀 시켰고요 커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고프로와 함께하는 뱀프 여행 고프로 협찬 부탁드립니다 협찬 바이 남편 일단 여기서 빵하고 커피 좀 마시고 곧바로 수속을 하고 비행기 타러 갈게요 일단은 국내 비행기는 따로 식사를 식사가 없거든요 우리가 제주도 타는 것처럼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5시간동안 거의 그냥 죽은 듯이 자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커피하고 빵 먹고 자야죠 음 맛있어요 우선 커피 지금 여기는 국내선 게이트 쪽이고 지금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오히려 이제 들어와서 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뒷좌석이랑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맨 끝에 자려서 짐을 겨우겨우 넣었어요 일단은 비행기 탑 5시간 고위 벤쿠버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화기 따로 하나 세 비스트루를 살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네요 비싸네 비싸네 사 먹을 수 있겠어 동영상에 코레안 비비큐 이어폰을 챙겨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마지막에 비행기가 너무 난류, 뭐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너무 울렁거려 지금 배멀미하듯이 약간 비행기 멀미 좀 나가보겠습니다. 약간 국내에서는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약간 안쪽에 펍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어? 댄스요? 라이브 음악 노래 나온 느낌이야? 어? 진짠데? 버스킹인가? 어? 아, 여기 엑시시장. 아니야? 그지? 어, 트레인 투 시티도 있고, 맞네 여기네. 지금 지하철을 타러 왔고요. 여기가 육교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키오스크에서 일단은 티켓을 사야돼요.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티켓팅을 해야돼요. 여기 키오스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사봅시다. 여기가 뭐가 많아. 2, 존 2, 존 1. 근데 전 어쨌든 다운타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존 2고. 지금 가야 되는 게 여기 시티센터 쪽이여가지고. 한번 사볼 건데. 네. 싱글 티켓. 어, 어. 잘못 눌렀다. 어, 어. 미안해. 아니, 애니. 아니? 백. K-PASS. 데뷔 카드. 자, 카드를 넣고. 이렇게 종이로 된 지하철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하루 데이패스에요. 딱! 대박. 딱! 대박. 상지네. 나도 그러면. 좋아.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 봐요. 요 티켓을 사가지고. 여기 에어포트에서. 워터프론트까지 가는. 근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릴 겁니다. 몬트리올에서 여기 벤쿠버까지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행기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다른 저가 비행기에 비해.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왔지만. 난 길을 만나서. 굉장히 지금 멀미가 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다운타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재미난 날. 또 다른. 여러분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젊은 친구들 3명이 대마와 술을 하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기대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정말 첫날부터 벤쿠버 인상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한식을 여기서 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 먹으러 고고. 여러분 벤쿠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한식 먹으러 가고 있는데 벤쿠버는 그냥 도시네요 도시 완전. 보세요. 그냥 여의도 느낌? 지금 여기 한식점인데 스토코트예요 약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맛있겠다. 돌솥을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진짜 맛집인 것 같아. 여기 직장인들 많이 와. 제육 미쳤다. 벤쿠버에서 먹는 돌솥.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여기 비비고 돌솥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벤쿠버 들리시면 여기 꼭 와보세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대신 점심시간에 오시면 사람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오든지 나중에 오시면은 아주 여유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영 같애. 엄청 크다. 드디어 여기 역사에 왔습니다. 택시들이 많네 아 비 왔어 진짜 노답이다 역사로 보고 있다 타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기차에 엔진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 언제 출발할 수 있을까요? 기차 여행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 기차 여행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